오늘의 강의입니다. 아! 많이 났어 가니 맛있게 잘 먹어야지 말아도 돌아가자 말아도 돌아가자 많이 났어 가니 너는 앞뒤에 넣어라 앞뒤에 넣어라 앞뒤에 넣어라 깔치게 할까 대박 할까 나의 러가 나의 러가 고아 오늘 강의가 나의 강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거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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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